다음으로 정치권의 가장 최대 이슈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막판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선고 수위를 두고서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는데요. 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심 선고 80만 원 될 것 같아요. 법원에서도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겁니다. 뭐 지금까지 드러난 그 재판에서 드러난 것만 봐도 1심에서 유죄가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당선 보유라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요. 법조인 출신이신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법조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당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25일 날 위중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것도 어떻게 다르게 얘기했거든요. 부인 김혜경 여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 판결이 이 대표 판결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영향은 전혀 없죠. 보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따라서 이 대표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구도 정치권이 굉장히 요동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계속 지켜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유죄냐 무죄냐도 관심이고 또 하나 재판부가 벌금 100만 원을 넘길지 여기에 따라서 당선 무효형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촉각이 관심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경광선 변호사님, 변호사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유죄냐 무죄냐 여부 그리고 벌금 100만 원을 넘을지 말지 여기에 또 정치권들 많은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 형량이 100만 원 이하냐, 100만 원 이상이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놓아 있는 것 같아요. 100만 원의 기점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다음 대선 못 나오잖아요.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343억을 또 물어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434억이죠. 이걸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10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사건이 유죄를 전제로 해서 얘기한다면 사실은 벌금형 사안은 아니에요. 지금 윤상일 의원이 100만 원 이하인 80만 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랄지 아니면 지자재 선거랄지 기체 의원, 광역 의원 선거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건 전국적인 대선에 관련된 사안이고 전 국민을 상대로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유죄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이 사안 자체를 벌금형을 선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죄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유죄가 선거되는 경우에 100만 원 이하 선거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유죄가 선거되면 적어도 금고 이상형, 그러니까 우리가 실형이다 얘기했는데 법정부서 그런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 이상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상일 부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리고 또 법원의 자료를 전부 다 제가 검토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개인적인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제가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설문, 개인적인 차원의 설문을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 결과는 무죄나 100만 원 이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통화한 분들은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그러니까 무죄를 예측하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유죄를 예측하신 분도 계셨는데 유죄를 예상하신 분들은 100만 원을 넘지 않을 거라는 게 모든 분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뭐 지금 김광상 변호사님의 얘기와는 좀 달라서 어떤 부분에서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어쨌든 뭐 다른 판단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실제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려졌는데 조금 전에 재판부가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 여권에서 굉장히 요구가 많았었는데 김광상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적절하다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이재민 대표가 동의하지 않는데 생중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이재민 대표가 나는 무죄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중계를 통해서 나의 억울함을 벗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운명에 있어서 무죄받으면 엄청난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그러한 선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공개적으로 나는 생중계에 동의한다. 그래서 저 말야 생중계하고 공개하자. 이렇게 입장을 포명했다고 한다면 그걸 명시적으로 재판부에 동의하겠다고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재판부에서 당연히 이걸 공개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장외 집회를 비롯해서 무죄 촉구대회하고 그다음에 서초동에서 또 5천 명 모여서 또 무죄 촉구 집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재판부가 공공을 이익을 위해서 생중계하겠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생중계를 불어댔는데. 혹시 최종심, 삼심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생중계를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을 봐야죠. 재판부가 맞습니다. 어느 정도 대권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겠지만 그때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검찰이 공작을 하고 소설 같은 걸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는 무죄를 확신하면 자기가 생중계를 하자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생중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친명은 거의 단일 대우로서 생중계 반대하고 있잖아요. 망신 죽이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무죄가 나오는데 왜 망신 죽입니까? 유죄가 나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유죄를 전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중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일 부대부님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생중계 요구가 애초에 무리였던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이라는 게 공방이잖아요. 그리고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거죠. 법관이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방어자 입장에서 무죄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결론까지를 내 주장과 똑같이 예측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런데 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걸 가지고 나는 내 주장이 확실하니까 내 주장을 조금 더 국민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결과까지 확신해가지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생중계해라. 이렇게 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걸 놓고 판단하더라도 좀 전에 제가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이 이 결과에 대해서 예측한 거와 제가 개인적인 설문 차원에서 들은 법조인의 이야기와는 또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 확실한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불리할 게 없으니까 공개 재판을 했겠죠. 그런데 100% 확신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방어의 차원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고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게 100% 확신하면 해라 라고까지 확장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좀 반대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 법원이 지금 이것을 불허한 것은 재판을 하는 판사들도 지금 정치적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고 그 어떤 뭐랄까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입돼가지고 이게 격화가 돼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판사들의 인권 차원에서도 이것은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판사들 관련해서 김건선 변호사님이 법원일 이 대표 1심 재판 맡은 판사들에 대해서 신변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는데 혹시나 야당 지지자층에서 다른 결론이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와 다른 결론이 나왔을 때 위회를 좀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돼서 그런가 봅니다. 그렇죠. 일단 정치는 양극화돼 있잖아요. 굉장히. 그런데 이게 유죄, 무죄냐에 따라서 다음 대선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 이재명 대표가 속해 있는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여기에 몰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만약에 결과 자체가 유죄 판결이 나고 선고의 형량이 본인들이 생각보다도 훨씬 높은 형량이 나오면 또 5천 명 정도가 서초동에서 집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명의 어떤 판사가 굉장히 유협적이고 경험이 있다는 불상사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의 어떤 행태로 보면 굉장히 강성 지지청에 극렬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일단 판사를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신변보호 요청에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무제 그리고 당선 무효형 100만 원이 나올 걸 기준으로 해서 또 하나 말씀드려볼 게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은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434억이라는 부분을 대선 때 썼던 비용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된다. 이렇게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민주당이 여러 꼼수를 써가면서 피해갈 수 있다. 미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가압류 등 선제적인 보전 조치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전제로 하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정치적인 공세죠. 왜냐하면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걸 안 하면 법과 제도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강구했는데도 못한다면 그거는 그거에 따르는 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또 져야 되겠죠. 정당은 정치적인 책임까지 포함해서 져야 될 것이고 국가는 그걸 못한 무능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큰 의미가 없다. 하나 의미를 두자면 그냥 정치 공세를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내일과 모레 데시벨 강도가 굉장히 최고도에 달할 거다라는 정치권 소식 저희가 한번 만나봤고요. 정치권 소식 저희가 한번 만나봤고요. 정치권 소식 저희가 한번 만나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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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